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 택시가 앱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우버는 이일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 택시를 앱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버는 고급 택시 우버 블랙과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어시스트, 시간제 대절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버 택시는 즉시 배차와 평가 별점, 앱 내 채팅 기능, 긴급 버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버 앱에서 택시를 선택하면 일반 중형 택시가 자동으로 배차됩니다. 배차 후에는 이용자가 우버 택시 드라이버의 이름, 사진과 함께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택시 미터기를 기반으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택시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면 되고, 운행 종료 후에는 기존 택시와 동일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버 택시는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 승차 거부 없는 택시 배정을 내세웠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앱 내에서 우버 택시의 호출 및 탑승 후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승 종료 후에는 탑승자와 드라이버가 각각 최대 별 5개 만점의 평점 시스템을 통해 운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자와 택시 기사가 앱 내에서 메시지와 음성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 내 채팅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밖의 탑승자와 택시 기사 모두를 위한 안전 기능으로 앱 내 긴급 버튼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안심 연락처 기능으로 탑승자가 차량 탑승 시 미리 연락처를 등록한 최대 5명과 예상 도착 시간 등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별도 옵션 기능도 설정 가능합니다. 야간에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